안녕하세요! 따로요! 따로는 보람찬 하루 요구를 마치고 이제 장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해요! 저랑 함께 장보러 가실까요? 고고! 언제나 행복 가득한 곳 또 하나의 친구 어? 어?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게 생겼네? 뭐요?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나로사원! 여기 어쩐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글쎄! 여기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나로사원 이걸 몰랐어요? 올해 막 설치된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요! 바로 농협 AI 스토어예요! 넷! 선배님! 이거를 진짜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나로사원! 이런 거는 직원이라면 미리미리 알았어야죠! 그럼 오늘 같이 농협 AI 스토어 체험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선배님! 선배님! 얼른 얼른! 빨리 빨리 들어가요! 네! 나로사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 먼저 할까요? 어때? 선배님! 발열 체크만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다른 절차는 없어요? 네! 우리 농협 AI 스토어는 다른 무인 매장과는 달리 회원가입이나 어플 설치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해요! 단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열 체크를 꼭 해야 한답니다! 그럼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분들도 영원식 편하겠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로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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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선배님! 그럼 이제 뭐 살지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나로사원 오늘 여기 뭐 사러 왔죠? 나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 건 많은데 만들어 먹기가 귀찮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오키쿡이 딱인데! 나로사원이 원하는 걸 한번 집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나로는 저 생생갈기탕 집을래요! 좋아요! 이렇게 나로사원이 물건을 집으면 매장 내에 설치된 카메라들과 센서들이 쇼핑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해요! 오! 여기 뒤에 화면을 한번 봐봐요! 우리의 움직임이 추적되고 있는 게 보이죠? 헉! 우와! 진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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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嘉redit 하다니! 좋았어! 그럼 진짜 제대로 쇼핑을 한번 해볼까요? ido opioid pump 물건이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농협 AI스토어에는 250여가지의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 800ER19996GCtar48.combc figure.combc 자, 그럼 결제하고 나가볼까요? 네네네! 으아, 대박이야! 여기에 나로가 집었던 물건들이 다 나와요! 즉석밥에 오키 끝까지! 선배님, 그럼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을 일은 없겠네요? 물론이죠. 괜히 AI 스토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랍니다. 나로사원이 집은 물건들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에 구매할 목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제하고 나가볼까요? 아, 그렇구나! 아, 선배님! 이렇게 정말 정말 좋은 AI 스토어에 정말 정말 좋은 선배님이 정말 정말 기분 좋게 계산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하하, 우리 나로사원! 네? 아주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한 우리 나로사원! 계산까지 정말 정말 잘해야 AI 스토어의 좋은 점을 정말 정말 잘 알 수 있겠죠? 그럼 제 것까지 부탁해요! 네? 뭐, 뭐라고요? 선배님 것까지요? 아! 아! 오늘 나로 만나서 행제했네! 여기에 같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나로가 제 것까지 결제할 수 있답니다. 네. 나로사원, 오늘 AI 스토어 경험을 봤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갈 때도 쉽게 그냥 들어가고 바코드를 안 찍어도 나로가 집은 물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계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니! 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쵸? 나로사원? 하나로가트 신촌점에 위치한 우리 AI 스토어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답니다. 농협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스토어는 올해 상반기 테스트 오픈을 거쳐서 앞으로 여러 지점에 선보일 예정이에요. 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홍보에 자신 있는 나로가 주변에 더 많이 열릴게요! 여러분! 미래를 먼저 보는 것 같은 농협 AI 스토어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